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논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역사관 논란 이런 것과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부 세력, 뉴라이트 어쩌면 지금 현재 대통령 곁에 한두 명 알짱거리고 있을 것 같은 아주 본인은 그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한테 맞아야 되는 어떤 할저씨 할아버지 한두 명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승만이 만들어주는 나라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승만이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의해서 건국되었으며 이승만도 박정희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애가 1919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승만은 3.1 만세운동의 가치를 신성시하는 인물이에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되기로 결정된 사건이 3.1운동이고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에 의해 탄생한 국가예요 국뽕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외국의 모든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하고 아무리 원리원칙 현실적으로 다 따져도 우리나라는 3.1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가 독립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그 다음에 태극기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3.1운동에서 전 국민이 합의했었던 바대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북한 정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확실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북한을 괴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보수주의자일수록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옹호하고 그 사실에 감동받아야 된다고요 국가와 역사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계의 이상의 깊이를 가진 거예요 한국인은 운 좋게도 단지 38선 이남에 태어났을 뿐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단지 38선 이남에 운 좋게 태어나서 미국과 이승만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나오지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체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나라 특히 북한과 비교해서 등 따지고 배부른 나라에 사는 것은 한두 명의 지도자든 어떤 외국이든 누구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이승만의 고마워하기 위해서 민족적 성취를 부정하는 거 그거는 반국가적이면서 반민족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이승만적인 거예요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반도체와 같은 이런 고도화 산업화, 민주화, 고도화는 한국인이 이룬 거죠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인이 쟁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라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철도라든지 근대식 행정이라든지 하는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였다고 하면 대도시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말을 들어봐도 저희 아버지는 전통 농경 사회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들어봐도 인구의 절대다수가 살고 있던 농촌의 삶은 조선시대와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용농이 되고 자용농들이 열심히 일해서 산업화 세대를 키워내고 이 사람들이 산업화 세대가 대도시로 상경해서 뭐 정말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인구 대부분이 지금의 이만큼 먹고 사는 한국인이 되는 가정은 모두 해방 이후에 일어났어요 한국이 퍽 잘 사는 자유와 민주의 나라가 된 것이 미국과 이승만이 정치체계를 보장해줬기 때문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인 공상입니다 예컨대 공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인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들의 대부분은 독재와 내전에 시달려요 사실 세상에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의 한 3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 국가 순위가 한 40이 50이 넘어가면은 나라가 조금 이상해요 뭐 우리 돈 만원만 주면 그냥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든지 너무 뇌물이 횡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의 사촌동생이라든지 그래서 한 국가의 내각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다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백몇십 개국입니다 한국인이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에 사는 것이지 한국인이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에 사는 것이지 일제든 미국이든 이승만이든 누구에게 선물 받아서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도구예요 지도자는 도구기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을 존경했지만 이분이 부정선거 그 다음에 독재를 하려고 했을 때 살구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렸잖아요 도구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승만에게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파는 이승만을 너무나 이 사람의 100% 전입격 전생애를 부정하고 악마하기 위해서 없는 거짓말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욕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의 역습이 시작된 게 어떤 뉴라이트라든지 건국절이라든지 하는 그런 논란이긴 해요 그러나 진실은 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몇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공과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조차 어떤 한 사람 이승만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가 됐든 무엇이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다 한국의 발전상은 한국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적 동력 때문이고요 그 동력은 한반도의 역사와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체 작품이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작품 안에 있는 오부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승만을 대상으로 하는 글은 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걸 잘하는 딱 들이파가지고 막 진짜 그런 걸 잘하는 기질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저는 글을 쓰면서 제 스스로가 좀 에너지 에네리지를 느끼고 싶은 그런 쪽의 사람이라서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 가장 신나고 잘 쓰게 되고 제가 또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징기스칸, 종도전 이런 사람들 저처럼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에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조선과 명나라의 상호방위조약과 동일하죠 그건 민족적 자존심에 기스를 내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시대 그때 필요한 걸 했을 뿐이고 그 일을 할 자리에 이승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잘했어요 드럽게 잘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승만이 아니었어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승만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승만의 역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 이승만의 역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한국전쟁까지 하려니까 이때 당시에 지친 상태였어요 게다가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지쳤기 때문에 이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을 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 빨리 휴전하겠다였어요 한국전쟁 빨리 휴전하겠다 빨리 손 떼겠다 미국이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악영향 피해를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싫은 건 싫은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적당히 손을 떼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반도가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구도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 자국민 3만 명 4만 명이 죽은 땅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일단 손을 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한반도가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이런 상태였어요 전쟁 아니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한 지 얼마 됐다고 또 한국 전쟁 이제 그만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니까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근데 이때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진짜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북한 있지 그 위에 소련 있지 서쪽에는 중국 있지 다 공산권이에요 숙대밭이 된 남한이 혼자 달랑달랑 유라시아 반도 대륙 끝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 채로 감당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이 미군이 그냥 군을 뺀다? 그러면은 한국의 운명은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짜내기 위해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이제 6.25전쟁 진짜 휴전서 휴전 협정을 하기 직전인데 이 석방 사건은 거제도에 이제 17만 명의 공산군 포로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인민군이고 그 다음에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중공군 포로가 있었어요 문제는 남한의 학도병도 그렇지만 북한의 인민군도 강제 징집된 사람이 많아요 6.25전쟁 초기에 우리가 진짜 경상남도 빼고 거의 다 먹혔었는데 이때 원래는 우리 땅인데 이때 이제 북한 점령 지역이 된 곳에서 강제 징집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원래부터도 북한 지역에 살던 사람일지라도 강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전혀 아닌데 징집이 되어 인민군이 되었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단 말이에요 억지로 인민군이 됐다가 인민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민군 포로인데 반공포로인 거예요 그래서 반공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군복을 입은 채로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건 맞는데 이 사람 자체는 반공주의자인 거죠 이 사람들을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행정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이 수많은 포로들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섬에 몰아놔요 거제도에 몰아놓고 내부치 않은 포로들이 스스로 관리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다 보니까 당연히 해계모니는 공산주의자들이 잡아요 아무래도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공산인민이 북한인민이 아니라 남한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다른 공산주의자 포로들이 취조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포로 초월의 문제 가지고 또 유엔과 공산권이 또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왜 싸웠냐 이 포로 초월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서방세계는 자유주의를 중시하니까 포로들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자 근데 공산권은 그런 게 어딨냐 통으로 포로 교환을 하자 우리한테도 너네 포로 잡혀있잖아 너네한텐 우리 포로 잡혀있잖아 통으로 맞교환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못 믿어? 정공산주의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우리 포로 받았다가 그때 가서 알아서 거취를 선택하게 해주던가 그러면 될 거 아니니? 라고 했는데 서방세계는 그걸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산권은 인권의식이 희박해 라는 생각을 서방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미국은 빨리 휴전을 하고 싶은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는 채로 휴전하고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버리면 한국은 중공군 백만대군 앞에 혈을 단신으로 놓이는 상황이니 휴전을 막아야 하니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휴전을 막을 수 있죠? 공산권이 도저히 휴전조약에 사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빡치게 만들면 일단 휴전을 미룰 수 있죠 그래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영국 총리인 처칠의 뒤통수를 치고 하룻밤 만에 반공포로를 무단으로 석방해버려요 명분도 있었어요 그 명분은 인권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어쨌든 기독교 국가고 인권을 표방하는 나라다 보니 반공포로의 지금 그 수용사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우리 반공포로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는 말이냐 기독교 정신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면 이승만 말이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열받아서 그냥 이승만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또 겉으로 당당하게 할 말은 없는 미묘한 아주 정말 더러운 상황에 빡은 빡대로 쳤는데 으으으 하는 상황에 이제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휴전 이제 공산권이 빡쳐가지고 휴전 그 계약서에 그 사인도 안 해준대 이승만은 이승만 대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아이젠하워가 자기가 대통령 업무를 보면서 대통령 시절에 자기가 자다 깬 적은 처음이다 아무리 급한 소식을 들었어도 알았어 하고 그냥 끝까지 자고 아침이라는데 자다 깨서 잠을 못 잃은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처칠은 유명한 얘기인데 그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을 때 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을 뱉었어요 처칠이 면도칼에 그 정도로 이승만의 반공포로 무단 석방 사건은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프리도 있고 그냥 반공포로들을 맡아준 좀 불쌍하니까 객식부로 맡아준 그냥 가정집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무슨 시설 같은 데서 재교육 시설 뭐 이런 데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반공포로는 북한에 가면 이거니까 안 가죠 이승만은 초년덕스럽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말이죠 반공포로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한 일주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개시를 인권 하나님 기독교 정신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치를 오르신 거예요 이승만은 목숨을 건 건데 왜냐하면 왜 목숨을 걸었냐 미국은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고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계획까지 실제 수립을 했어요 그 문서까지 수립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지금까지의 파트너였던 이승만을 제거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승만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싸움 잘하는 놈이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은 미친놈이에요 이승만은 자기가 미친놈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을 달래기 위해서는 빨리 저 미친놈을 달래서 빨리 휴전업정을 하고 아이젠하우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공산권을 빡치게 만들었잖아요 공산권을 빡치게 만든 상태에서 방위 자영 없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공산권이 남한을 그대로 둘까라는 생각도 미국은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 공산권이 지금 엄청나게 빡쳤는데 남한까지 적화시켜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태평양에 미국의 세력은 일본과 대만 선만 남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미국 너네의 막대한 희생 그 희생 아무 대가도 없는 걸로 끝낼까? 이런 얘기를 이승만이 한 거예요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가지고 논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자 그렇게 미국은 휴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정말 자동차로 치면 정말 이니셜 뒤에 나오는 드래프트 있잖아요 목숨을 건 드래프트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안전보장을 얻은 거고요 방위 조약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막대한 원조까지 삥 뜯어요 그래서 한미 3호 방위 조약을 두고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종속되는 실질적인 식민 지배를 수용한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승만을 욕해 왔단 말이에요 군사적 추종 관계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리고 80년대 운동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미 제국주의의 실질적 식민지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주장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미주의자가 많이 됐었죠 그러나 진실은 미국은 정말 체결하기 싫어했던 조약이고 미국은 빨리 발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이승만이 어거지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모가지를 잡고 온갖 트롤짓을 다해가지고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 뜯어내서 막대한 국익을 챙긴 그런 조약이 한미상후 방해 조약이에요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박정희 정권이 아주 큰 역할을 더 했지만 우리가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 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이승만이 전세계가 반대하고 아무도 관심 없고 미국은 발뺌하려고 하는 거를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건 인정해야 돼요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을 존경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정치적 선택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역량을 끼친 조건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승만은 조건입니다 이미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고 숭배하고 칭송하고 계속해서 박수 쳐줄 수 있으면 좋겠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끝까지 시원하게 저주만 해도 그게 진실이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거나 혹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역사적인 공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든 토대로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현실이고 역사의 현실이죠 현실적 역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사이다가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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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